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파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즐겨찾기 폴드에 등록하고 또 즐거찾기에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에서도 터치할 수도 있고 레이어의 미디어에서도 즐겨찾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제가 여기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춤추는 아가씨를 여기 이 동영상 있죠? 이걸 즐겨찾기 등록해 보겠어요. 그리고 딱 누르고 가만히 누르고 있어야 되요. 다시요. 즐겨찾기 등록하고자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한 2, 3주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요. 그래야 즐겨찾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2, 3주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별표 있죠? 이걸 누르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된 곳입니다. 그럼 즐겨찾기랑 가볼게요. 처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면은 즐겨찾기가 여기에 있죠? 즐겨찾기가. 이 즐겨찾기에 들어가 볼게요. 즐겨찾기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즐겨찾기 등록한 것이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 이것이 여기 왔죠? 보세요. 즐겨찾기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건 몇 개 올려놨어요. 강의할 때 바로 써준 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다시 길게 눌러 보겠어요. 등록을 해제하는 방법 지금 설명합니다. 길게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아까 이 색깔이 별표 색깔이 노란 색깔이죠? 노란색 노란색인가요? 이 색깔인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이걸 다시 터치하면은 즐겨찾기에서 해제가 됩니다. 즐겨찾기에 찾을 수 없게 돼요. 원래의 폴드입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즐겨찾기에 다시 가볼게요. 다시 지금 현재 즐겨찾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즐겨찾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여기 있었던 그 춤추는 아가씨 동영상이 없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레이어로 가서 즐겨찾기 등록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에서 아까 여기 여기에서 이 아가씨였죠? 이 아가씨를 길게 누릅니다. 2, 3초 동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아가씨 창이 떠요. 여기서 플레이 해 볼게요. 아가씨가 춤추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색깔을 터치하니까 노랗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즐겨찾기에 등록이 안되면 흰색이 됩니다. 별표가 이걸 다시 터치하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이런 색깔이 여기 바뀌었죠? 이런 색깔이 되면은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등록이 돼서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툭 눌렀어요. 그럼 아래에 내려왔죠? 그래서 요거는 크로마킹 한건데 크로마킹 할 수 있겠죠? 다시 이거 삭제할게요. 다시 그러면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즐겨찾기 가볼게요. 그 아가씨가 있는지 볼게요. 즐겨찾기 여기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 아가씨가 있죠? 여기 아가씨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별표가 있죠? 여기 색깔이 원래 바뀌었죠? 흰색이 아니죠? 흰색이 아닐 때는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다는 뜻입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아까 춤추는 아가씨 맞죠? 절개찾기 등록하는 방법 아시죠? 여기 아찌 이 색깔을 터치하면 이 색깔을 현재 터치하면 흰색으로 바뀌면서 사라집니다. 절개찾기에서 등록해서 해제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절개찾기 등록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해제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해제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기서 이제 들개찾기 등록하면 누르면 들개찾기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들개찾기 등록하지 않을게요. 이상 절개찾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